정말 저도 놀라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나서 정말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강도가 있을 뿐인지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강도가 있을 뿐인지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수판장 물었으니 죄송해요. 정말 모두들 너무나도 즐겁게 보았던 그런 영화인데 영화가 딱 공개되고 나서 나왔던 반응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반응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강도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일 기분 좋았던 평이 대다수의 99%분들은 저라는 인간을 잘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께서 너랑 닮은 영화가 나와서 되게 좋았다. 저를 알고 계시던 분이 네가 그때 또 살아왔고 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상근을 닮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크게 어긋난 것 같지 않아서 되게 기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 닮았다고 하니 어떤 분인지 제게 알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하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영화에 대한 평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유나부님? 우선 저는 기분 좋았던 말 중에서는 용남과 의주의 호흡이 너무나도 케미가 좋았다. 라는 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의주로서 보였다. 의주로 보였다 운전이 이런 얘기도 너무 좋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시죠. 나라면은 한 10분 만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클라이밍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영화. 현실적으로. 조정석 배우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 분이 정말 나와야. 나 원래 재밌게 봐서 재밌어도 정말 재밌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재밌게 봤어요. 되게 진실되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용남이 찌질한데 멋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용남은 한 시를 부했으니까요. 함께. 용남은 함께. 찌질했던 것도 맞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배우인분들을 한자리에 캐스팅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비결은 감독님은 신인 감독으로서 시나리오가 받은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연출하시는 과정에서 또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뒀었던 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제가 재밌어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일단 재난영화의 장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안에서 뭔가 이때까지 피로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습한 것들을 최대한 피해보자.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익숙함에서도 뭔가 다른 새로운 지점들이 나온다면 분명 관계권들은 거기에 응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아니면 장르의 비틀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도움이 되면서 열심히 썼고요. 또 캐릭터적으로 어떤 앙상부를 이룰 수 있는 두 젊은이들에 대해서 요새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젊은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주변에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젊은이들 하는 얘기를 기성량으로 듣기도 하고 역대표 하셨나요? 네, 친척 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해보고 또 제가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것도 분명히 저도 사실 지금 청춘이거든요. 또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시네요. 젊은이가 아니지만 청춘이다. 얘기하다보니까 너무 나이 든 사람같은 것 같아요. 그런 과거도 좀 생각하면서 좀 제가 예전에 데뷔할 때 이런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구현하게 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독님이 데뷔를 조금 일찍 하셨다면 이 두 배우를 또 만나지 못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점지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뜻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엄청 너무 긴장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명장면 스틸들을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걸 하자면 감세해야 될 수도 있지만 네, 몇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저희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걸 만약에 어딘가에 올리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의 즐거움을 또 방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선 대방출을 해주시고요. 이 영화의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출구를 좀 봉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걸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제가 뽑은 또 명장면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면 첫 번째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남, 이름만 들어도 되게 용감한 남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용남인가요? 네, 맞죠 감독이요. 맞나요 감독님? 어, 네, 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설이 있어요? 본인이 창작하신 것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용남 우주에 대해서 이름을 관객 여러분께서 어감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시길 원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그런 상상력을 좀 저해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용감한 남자, 용기 있는 남자, 이용가치가 있는 남자 이용가치가 있는 남자?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의주는 사실 정의주라고 했을 때 듣게 되시는 어떤 어감에서 오는 저스티스 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은 드래곤맨과 드래곤볼 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의주, 이용남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의주, 이용남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너무 말장난 같아서 저는 시작은 어쨌든 드래곤볼과 드래곤맨으로 시작을 했던 용이 그 용이었군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이용남의 용기 있는 남자에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네, 실용적이고 용이 있고 또 쓸모도 많은 이 용남이 처음 사실은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기시감 같은 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저런 사람 본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었던 게 바로 톰 크루즈였었는데 거의 맨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성룡도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생계형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용 크루즈? 네,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이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미션 인파 서브를 찍을 당시에 거의 비슷한 장면을 찍으면서 여기를 다쳐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네. 저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떻게 또 촬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한 부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 촬영할 때 특별한 부상은 없었고요. 안전 장치를 잘 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톰 크루즈도 말씀해 주셨고 성룡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룡의 광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물론 이 엑스트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되게 신박해서 이걸 쓰신 감독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감독님이 직접 만났고 만났더니 이런 분이더라고요. 되게 정말 너무 매력있고 되게 저는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독님. 그래서 그래서 이 작품을 저기에 한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활짝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상상되는 그런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성룡의 어떤 파크루라고 하죠. 맞죠. 맨손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잖아요. 그런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룡의 팬으로서 이런 영화를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얌체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면 찍을 때는 안전하게 잘 찍었고요. 그리고 뭐랄까 와이어 액션의 첫 스타트를 찍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순서대로 찍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의 순서대로지만 뒤죽박죽 섞여 있긴 해요. 거의 순서대로 찍었는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와이어 액션의 시작으로 그 이후로도 너무나도 많은 액션들이 펼쳐지는데 감독님 시나리오상에서야 물론 감독님은 달린다, 뛴다, 힘껏 뛴다, 넘는다 이렇게 그냥 글자로 쓰면 되겠지만 그걸 단순한 문장을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배우들은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 액팅을 연출하시면서 또 지켜보는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모든 스태프들 특히 우주 감독님, 우주 감독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여러 스태프들과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일단 안전이 시험선이기 때문에 배우의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고 또 정석씨가 워낙 공을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또 당시는 영화계 기조가 그 톰 크루즈님께서 모든 걸 직접 한다 라는 기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석 배우가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 네, 그리고 워낙 체력적으로 워낙 몸을 잘 쓰셔서 거기다 걱정은 없었는데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몸에 와이어 장치라든지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운 여름에 그렇게 뛰고 또 뛰고 매달리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지만 저는 계속 해야만 하는 또 숙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석씨를 믿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그 숙명을 잘 받아들이신 결과로 저희는 또 즐거운 영화를 만나게 됐고 열심히 또 몸을 아주 각양각색의 어떤 각도로 만들어 주신 덕에 저희는 또 멀리서만 봐도 저 액션은 조정석 배우밖에 할 수 없는 액션이 나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유나 배우님은 사실 그 재난물의 여주인공 하면 과거의 작품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거나 막 아름답게 이렇게 안겨서 퇴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의주는 뛰고 심지어 더 빨리 뛰고 심지어 누군가가 봤을 때 더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런 임유나 배우의 특유의 약간 깡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배우에게 있어서 클로즈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몸이 만들어내는 액션의 자태랄까? 이 몸이 만들어내는 신체에 얼만큼 이 본인의 신체를 잘 움직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감독님이 또 임유나 배우와 함께 했던 건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또 임유나 배우님한테도 가장 최적의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영화를 또 만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촬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화를 또 함께 하시면서 임하는 소감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영화 첫 주연작인데 이렇게 재난이라는 장르와 이렇게까지 몸을 쓰는 작품을 선택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워낙에 또 이런 재난이라는 긴장감도 있으면서 유쾌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서 대본도 굉장히 신선하고 또 재미있었고 의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굉장히 끌려서 또 선택을 했는데 가장 큰 걱정은 저도 체력적인 부분이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대본을 읽자마자 바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단기 체력 기르기에 더 돌입을 해서 그래도 더 잘 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워낙에 춤춰오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구하고 패сти어는 인식적인 패드패드 thể curs이